안녕하세요 킨더미지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어주시죠 우리 유아기에는 아이들의 책읽기 습관이라든지 또 다양한 언어 자극이나 시각 자극을 위해서도 어머님들이 책 많이 읽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독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 그냥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 퍼제 기능을 좀 활용하면 좋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심술굿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조금 따돌린다든지 조금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머님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발달에 따라서 그림책이 됐던 글밥이 좀 많은 책이 됐던 그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다가 어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비슷한 타이밍에 책을 딱 덮어요 책을 덮고 이럴 때 우리 승연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 승연이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하면서 책의 내용에서 살짝 몰입되어 있는 그 순간을 아이에게 탁 넘어가서 아이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좀 더 자신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이와 좀 책 읽을 때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 우리 킨더뮤직 블로그에서 미국 인터내셔널에서 소개하는 블로그 안에서 좀 이야기해주는 내용 중에 신경생물학자인 에린 클라버 박사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일시정지 기능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지 예로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들 피터 캣이라는 그 시리즈 좀 아시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에 관련된 그 이야기의 책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 중에 늘 하얀색 그 장화를 신고 다니는 I love my white shoes라는 그 시리즈의 책 한 권의 이야기 중에 지금 그 보시는 요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 하얀 장화를 신고 다니는 고양이가 빨간 그 딸기 더미 거의 딸기의 산 같은 딸기 더미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하얀 장화가 내가 사랑하는 이 하얀 장화가 빨갛게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트는 기분이 어떨까요 피터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 얘가 그 빨간 딸기 더미에 올라간 상황에 책을 살짝 덮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 승연이는 이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어 뭐 속상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딸기를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반응을 할지는 전혀 사실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아이의 어떤 그 문제 해결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책을 읽어주면서 서로 대화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어떤 실행 기능과 또 자기 조절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함께 키워줄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뭐 빨간 그 장화에 빨간 물이 딱 들었다고 할 때 아이가 신발을 벗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이가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어떤 좀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엄마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럴 때 다시 책을 펼치는 거예요 책을 펼치고 이 주인공 고양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마침 이 고양이는 everything is cool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 오히려 내 장화가 빨개졌어 가 아니라 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난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내 장화가 빨갛게 된 것에 대해서 음 모양이 무늬가 생겨서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독자가 느끼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 긍정적인 고양이는 그래서 어 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의 생각과 이 고양이의 생각을 비교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아이가 자기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 이 스토리 안에서 아 내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이 피터는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또 다양한 이런 사고들을 아이가 흡수를 하면서 자신도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책 읽기를 할 때는 일시정지 퍼즐을 좀 이용해서 아이의 사고를 좀 더 확장시키고 또 아이의 어떤 그 생각들을 좀 엄마가 미리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와 즐거운 독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뉴욕 Еще 한번 가져alon ... pretty baby